그런데 이 영상에서 꼭 파악한 소설은? 이 영상에서 공부한 영상은?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만나요! 1, 2, 3, 2, 1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4 이의 클래스 가진 망지 종 향해 악취 반지 마이크 마이크 반지 마이크 마이크 반지 하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기 싶어 You're a only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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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meet you to be there now You're a only girl You're a only girl You're a only girl But what's you afraid of? 난 필 위에서 당당해 넌 커진다 숨어 No 너는 나 좀 일어날래 안 돼 너는 남의 꿈에 가진